자 이번에는 선생님 이름으로 자 주피터 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그인 했습니다 주피터 라고 하는 자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은 프로필도 있고 내 작업실도 있고 계정 설정도 있고 로그아웃도 있어요 각각 어떤 기능이 있을지 이름만 봐도 대충 알 수 있겠죠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작업실은 뭐냐 하니까 내가 만든 물건들을 여기다가 이제 내가 만든 프로그램들이죠 내가 코딩한 것들을 여기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언타이틀이고 2분전에 헹구고 아무것도 별게 없네요 그죠 이제 우리가 4차 하나씩 다 만들어 나가보게 될겁니다 그리고 또 내 정보 계정 설정도 있죠 계정 설정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간략한 이름들 위치 사우스 코리아 라고 되어있죠 사우스 코리아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을 외국에서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남쪽에 있는 한국이란 뜻이죠 북쪽에 있는 한국도 있겠죠 북쪽에 있는 한국은 우리가 잘 모르는 말하죠 차차의 분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들어가서 처음 화면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군요 그죠 어 보면은 언타이틀도 되어있죠 그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어 처음이니까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보면은 이 녀석을 우리가 스프라이트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이 지금 요렇게 생긴 것이 복사기 에요 복사기 에서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지금 하나에서 두개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어 어 스페스 키를 눌렀을 때 외에도 어 보면은 여기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이렇게 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a 키를 눌렀을 때 움직여라 라고 하면은 a 키를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두개 됐죠 왜 두개가 됐느냐니까 어 방금 제가 복사기 에서 그런거에요 이걸로 다음에 복사기 하면은 즉 복사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위를 해서 잘라내기 하면은 잘라내기 삭제하려면은 가위를 눌러서 버튼을 클릭하자면 사라지게 되는거죠 이제 스프라이트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시를 시켰는데 우리 말을 듣고 동작을 행동에 옮길 어 우리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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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바타 아바타로 가죠 아바타가 사라져 버렸네요 이 아바타를 우리는 스프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새로운 스프라이터가 없어졌는데 새로 불러 드리려면은 요 오른 밑에 보이죠 저장수 에서 스프라이트 선택 있죠 요걸 클릭한 다음에 아 보면 목록이 있어요 목록이 모두 다 보기도 있고 동물 보기도 있고 뭐 판타지에 나오는 뭐 드래곤 이라든지 뭐 유령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화면 조금 느리네요 그죠 아 아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빠른 인터넷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있는 곳은 시골이라서 조금 느려요 그래서 스프라이트 수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땅 하고 나타나요 아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릴까요 음 이제 나타났습니다 조금 느렸네요 화면을 다시 갱신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도움말도 일관데 도움말들은 찾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새로운 하나의 스프라이트를 불러오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화면을 처음에 로딩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오른쪽에 도움말 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 화면은 지금 바로 시작하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튜토리얼도 있죠 스크래치 시작하기 그리고 뭐 날개 만들기 음악 만들기 결성점을 향해 달리기 숨바꼭질 등등 등등 해서 쭉 이렇게 한 15가지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바로 선생님 수업에 이어서 공부할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쭉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 뭐 도움말에 써보는 도움말에 나와있는 이 샘플들이죠 이 샘플들을 다 봤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번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